바쁘신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양말을 대신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식의 사회를 보게 된 사회자 서명균이라고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하실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강인구 군과 신부 장은지 양의 성스러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의 화족 점화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 입장에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 중 신랑님의 입장이 있겠는데요. 모두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다음은 신랑 신부님께서 양가 부모님과 그리고 내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. 난 다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어머님께 인사 네 여러분 다 박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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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